이번 시간에 증분 복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분 복원은 증분 백업을 통해서 백업한 내용을 복원하는 것을 증분 백업, 증분 복원이라고 합니다. 이전 백업과의 차이점을 저장한다는 것이 전체 백업과의 차이점이고요. 증분 백업은 일부에 대한 백업만을 저장하기 때문에 복원 시에 누적된 백업을 순차적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증분 백업은 어떤 특정한 지점에 대한 백업만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했던 백업들을 순차적으로 재생시켜서 목적하는 백업까지 실행을 하셔야지만 전체 데이터가 복원이 된다는 점이죠. 설정을 할 때는 mysql-zrm.conf 중에 백업 레벨을 1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백업을 실행하는 커맨드 라인 명령에서 다시다시 백업 다시 레벨의 값을 1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증분 백업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증분 백업의 시나리오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인접한 전체 백업을 찾는다는 겁니다. 증분 백업은 순차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백업을 만들어놓은 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백업을 해나가야지 편리합니다. 안 그렇고 계속해서 증분 백업만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복구할 때 엄청나게 힘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체 백업을 복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전체 백업을 찾고 복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가장 인접한 증분 백업을 찾고 전체 백업과 증분 백업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그 중간에 백업된 것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백업을 할 때는 우선 제일 먼저 그 MySQL ZRM 스케줄러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명령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시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UseMove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접속을 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티문을 해서 Movies라고 하는 테이블을 조회를 해봤더니 자 이렇게 영화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이 상태를 우선은 백업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백업은 대부분 스케줄링이 자동으로 해주는 백업을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뒤에다가 F라고 입력을 해서 전체 백업을 할 겁니다. 전체 백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 시간에 전체 복원 시간에 전체 백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선 전체 백업을 하는 상태로 해서 이 전체 백업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제 부분 백업을 할 겁니다. 증감 백업을 할 건데요. 자 다시 FG로 해서 테이블로 들어가고요.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접속을 한 다음에 이 중에서 여기다가 제가 영화들을 좀 추가를 시켜볼게요. 인서트 인투 어 무비즈 그리고 네임 밸류스 다이언 일병 구하기 라고 추가하고 그리고 마스크 메탈 메탈 자켓 뭐 이런 식으로 영화들을 추가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스케줄러가 작동을 하면서 이제 백업이 되는데 이번 백업은 풀 백업이 아니라 증감 백업이 되는 겁니다. 증감 백업이 증분 백업이죠.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자 근데 이때 백업셋으로 F를 사용하면 자 풀 백업 백업 레벨이 0으로 되어 있는 설정 파일을 참고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백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지금 증분 백업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 뒤에다가 이렇게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다시 백업 레벨 는 1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증분 백업이 진행되면서 자 여기 중간층에 보시면 바이너리 로그가 현재 어 MySQL에 000054로 끝나는 바이너리 로그를 어 지만다에 이 백업을 저장하는 공간에다가 카피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000054라고 하는 바이너리 로그는 우리가 아까 실행했던 이 전체 백업이 있잖아요. 전체 백업 이후에 생성된 데이터들만을 담고 있는 바이너리 로그입니다. 자 이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 백업 다시 셋이라고 되어 있는 것 뒤에 F라고 적혀있죠. 이 F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업을 진행할 때 이 전체 백업과 이 증분 백업을 같이 진행을 할 때 이 백업의 상태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백업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지만다라고 하는 도구가 기록을 하는데 그때 이 F라고 하는 백업셋 단위로 기록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한번 가볼까요? 자 cd bar d mysql zrm 여기에 지만다에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공간인데요. 그 중에 F라는 것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저장된 그 백업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은 어 전체 백업과 증분 백업이 이렇게 합쳐져서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tc 밑에 mysql 밑에 아 myzrm 밑에 어 디렉토리 중에 F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last-backup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보면 이 F라고 하는 현재 제가 선택한 저 F라고 하는 백업셋이 마지막으로 어떤 디렉토리까지 저장이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 내용을 전체 백업과 증분 백업이 공유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저걸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전체 백업은 전체 백업대로 진행이 되고 증분 백업은 증분 백업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원할 때 이 복원하는 각각의 타이밍들이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컨피그 같은 백업셋을 이용해서 증분 증분 백업과 전체 백업을 하셔야지만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이걸 몰라서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백업을 제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MySQL로 들어가서 자 테이블을 보고 지금 제가 마스크와 메탈 자켓이라고 하는 영화 두 편을 추가시킨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영화들을 추가시켜 볼게요. 인서트 자 미술관역 동물원이라는 영화를 추가시키고 그리고 이것까지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백업을 시도하겠습니다. 자 백업셋으로 F를 적고요. 이번에도 백업 레벨을 1로 해서 증분 백업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MySQL에 다시 vlogs bin. 0.0.0.0055 라고 하는 바이노일 로그가 최근 가장 최근에 백업된 데이터 안에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제가 별책부로 하고로 하나 보여드릴까요? 방금 제가 추가한 파일이 디렉토리가 보면 그러면 13으로 끝나는 요거죠. 여기 제일 끝에 13으로 끝나는 이겁니다. bar 밑에, lib 밑에, mysql, zrm 밑에, f 밑에 13으로 끝나는 디렉토리가 가장 최근에 증분 백업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인데요. 디렉토리 안에 한번 들어가보면 이렇게 mysql-bin.0000005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저건 바이너리 로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식으로 열면 이렇게 깨집니다. 바이너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럼 저걸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냐, mysql. bin.log하고 mysql, 여러분이 열람하고자 하는 바이너리 로그를 열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화면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방금 제가 백업하기 직전에 제가 실행했던 쿼리가 insert문이었죠. 그리고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가시켰는데 그 데이터가 이 바이너리 로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복원할 때 요 바이너리 로그를 복원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insert문이 재생되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추가했던 것과 동일한 액션이 데이터베이스에 가해지면서 마지막 상태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이너리 로그의 역할이고 그런 점에서 바이너리 로그는 가급적이면 복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인트인 타임이라고 하는 기법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때도 바로 이 바이너리 로그가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때 이 바이너리 로그를 핸들링하는 좀 더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또 진도를 나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mysq로 들어가고요. show data show tables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드랍시켜버리겠습니다. drop table movies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안되는데 내린거죠. 자 그리고 show tables를 해보니까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쵸? 큰일 난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복원하느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리포트를 열어보고 현재 백업 상태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저는 ctrl z를 눌러서 mysq에서 빠져나갔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제가 복사한 이 리포터라고 한 이 내용이 있죠. 이걸 카피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뭐 화면이 좀 잘리네요. 글씨를 좀 작게 할게요. 자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파이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백업이 자 제일 위에 있는 백업이 가장 최근의 백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백업셋을 f를 사용하고 있는 백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백업 레벨이 0인 것이 있고 1인 것이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복원을 하려고 하는 백업셋 중에 백업 레벨이 0인 전체 백업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백업을 재생을 하면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가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백업을 할 때마다 증분 백업을 통해서 이 차이점들만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차이점을 저장하고 있는 백업들 즉 백업 레벨이 1인 것들을 순차적으로 재생해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 복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카피해서 복사해서 백업 디렉토리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을 어떻게 하면 되냐 복원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거 있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소스 디렉토리라고 하는 그 앞에 백업셋 있죠? 저거를 f로 수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소스 디렉토리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 백업이 저장되어 있는 path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입력하면 복원이 시작됩니다. 자 복원이 다 끝났고요. 그러면 fg를 눌러서 제가 db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show tables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복구됐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게 movies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movie 확인해 보니까 예 아까 전체 백업을 하기 직전에 데이터 상태가 잘 출력이 되고 있네요. 그럼 그 이후에 증분 백업들을 할 때마다 저장됐던 내용들도 이제 복구를 해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방금 입력했던 그 내용을 여기다가 똑같이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소스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는 인자 값을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이때는 자 이 방금 제가 실행했던 복원이 요건데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요거를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리스토어 돈이라고 나오고 잘 복원이 됐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fg로 들어가서 show select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7번 블랙스완까지 있었는데 9번, 10번, 11번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백업 리스트를 보고 제일 위에 있는 마지막 거 요거를 카피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소스 디렉토리에다가 대입을 해주고 엔터를 치면 자 리스토어 돈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fg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셀렉트를 해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추가했던 미술관역 동물원까지 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증분 백업의 가장 간단한 사용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증분 백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너리 로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ySQL에 바이너리 로그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증분 백업은 어 그 백업하는 그 시점의 데이터 전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전 백업 대비 새로 추가된 데이터들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분 백업을 복원할 때는 이전에 백업했던 것들을 순차적으로 복원하는 것을 통해서 증분 백업을 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세요.